3위인곡은 정철의 작품입니다. 선생님이 3위인곡을 한 20몇 년 가르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가르칠 때마다 드는 느낌이 정철이라는 사람 참 대단하다. 요즘의 시도 이런 식의 비유라든지 이런 식의 표현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참 대단하다. 그래서 강사 초반에 정철의 사진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. 완전 두껍이더라고요. 금복주처럼 이렇게 배도 불뚝 나오시고 했던 사람인데 어디서 그런 감성이 나왔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. 재미있는 작품이고요. 문학사적 의도 상당히 뛰어난 작품입니다.